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한 올 한해 마지막 퀘스트 2022년 종강인사 기적을 현실로 라는 퀘스트 영상이에요. 오늘로써 제 개인적으로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한 현장 강의와 인터넷 강의, 영상 촬영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뭔가 벌써 이제 곧 수능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이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커리큘럼을 많이 만들어내고 너희들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달려온 것 같은데 벌써 수능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왔다고 믿는 친구들 또는 야 공부양이 좀 부족한데 라는 친구들 어느 누구나 다 불안감은 전부 다 갖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래도 올 한해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믿고 이제 수능 수학을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의 마음을 담아보고자 이렇게 마지막 퀘스트 영상을 준비해서요. 조금이나마 짧게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담아볼 테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하자라는 것들을 굳이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왔을 거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뭔가 오답 정리도 하고 기출 공부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동안 풀어왔던 여러 가지 엔제나 실무 같은 거 복습 열심히 하고 있겠죠. 당연하게도 수학 과목은요. 감유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 말인즉슨 내가 만약에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야 그래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의 실무를 풀고 그냥 오답 정리하고 끝내면 되겠지 라고만 생각하다가 의외로 이제 실전에서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맡기면 너무나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감유지를 위해서 문제는 꾸준하게 계속 계속 풀어달라는 거. 게다가 내가 만약에 킬러 문제를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킬러뿐만 아니라 빅킬러 준킬러 게다가 2점짜리 3점짜리의 기본적인 계산 연습도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야 실제 수능 날에서도 앞에 있는 부분에서 막히지 않고 쭉 뚫어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꼭꼭꼭 수능 전날까지요. 무조건 내가 꾸준하게 수학 문제는 내 손으로 열심히 푸는 거 꼭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뭔가 이제 수능이 다가움에 따라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친구들 불안감이 들수록 이제 뭔가 강의에 의존하게 되는데 안 됩니다. 당연하게도 강의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걸로서 그냥 내가 공부가 끝났다라고 위안을 삼으시면 절대로 안 돼. 계속 얘기하지만 얘들아 특히 수학은 스스로 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 강의 또한 너희들을 정말로 잘 이해를 시켜주겠지만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복습이 안 되고 내 것으로 채화가 안 되면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라는 건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들을 완벽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시간 복습하는 시간, 채화를 갖는 시간 게다가 조금은 실전적인 문제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실전 모의고사 또한 계속 풀어주면서 수능 전날까지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수능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요. 실력도 실력이다. 그치만 실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열심히 쌓아왔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쌓아온 실력을 실제 수능날에서 다 쏟아내고 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미 매번 강조하는 것 중 하나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얘들아 자신감과 기세다. 내가 생각해봐. 자신감과 기세요. 내가 실제로 수능장 들어갈 때 야, 나 진짜로 열심히 했으니까 뭐라네. 나 정말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나 잘 보일 거야. 정도의 자신감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 내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다른 애들 다 틀릴걸? 그러니까 나 당연하게도 다른 애들 다 틀리는 것과 다 같이 틀리고 다른 애들 틀리는 거 나는 다 맞아야지. 다른 애들 맞는 걸 내가 틀리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나만의 기세를 갖고 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수능 정도 내가 잘 볼 수 있겠지? 잘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게 실제로 수능날 다가움에 따라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실제 수능에서 제가 잘 못 보면 어떡하죠? 이러한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모든 불안감은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고 실제 수능 당일날에서도 어, 그냥 내가 지금 모의고사 보는 것 같네? 라는 느낌으로서 몰입해서 그 시험을 뚫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 무조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기세 꼭 가져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실력을 쏟아내고 그 시험에 몰입하고 나오기라는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관련해서는 매번 얘기하듯이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마인드 있으셔야 돼. 첫 번째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가 앞에 있는 2, 3점짜리에서도 막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 나만 모르는 거 아니고요. 나는 3점짜리 또는 2점짜리 막힐 수도 있어. 항상 이 생각 갖고 있자. 대신 얘들아 봐.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게 내가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게 아니야. 내가 앞부분에서 당연하게도 잠깐 턱 막힐 수 있지.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해. 그것을 인정해야 어, 나 지금 잠깐 막혔네? 그럼 일단 뒤로 넘어가서 풀 수 있는 문제 다시 풀고 앞으로 넘어와서 다시 풀어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그런데 꽤나 많은 친구들이 앞에 있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막히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 막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야, 나 여기서 막히면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못 풀 건데 나 그럼 개망하는 건데 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서 뒤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 앞부분에서 막혔을 때 일단 뒤로 넘어갔다가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넘어와서 풀어내면 너무나도 깔끔하게 풀릴 텐데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2, 3점 막힐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뭐하는 연습? 넘어가는 연습 매번 강조하듯이 얘들아 실전에서도 꼭이요 내가 앞부분에서 막힌다? 모르겠다. 넘어가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는 문제들 다 넘기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만 제대로 다 풀고 오자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이번 수능 시험에서의 목표는 당연하게도 아는 거 다 맞고 찍는 거 다 맞고 당연하게도 모든 걸 다 맞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딱 시험이 끝났을 때 야 나 이거 풀 수 있었는데 또는 아 이거 실수해서 내가 틀렸는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나오자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각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마지막 탐구 까지도 전부 다 아 내가 이 시험에 몰입하고 딱 그냥 시간이 훅 지나서 야 벌써 수능이 끝났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알았지? 게다가 꽤나 중요한 아이디어 중 중요한 마인드 중 하나가 뭐가 될 거냐면 실제로 얘들아 수학 시험에서 나의 실력을 쏟아내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자신감과 기세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얘들아 수학은 우리가 2교시에 본다? 2교시에 보는데 2교시 전에 1교시에 국어를 본단 말이야. 실제로 얘들아 국어 시험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신감과 기세 이 입장에서는 국어 시험도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 첫 번째 야 나 진짜 국어 열심히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국어 시험을 딱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어려워 어려워가지고 내가 뭐 지문을 못 푼 지문도 있고 뭔가 너무나도 헤매가지고 이제 시간도 꽤나 많이 쓴 것 같고 그런데 얘들아 이전 시험에서의 그 결과들이 그 이후 시험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말인즉슨 내가 국어에서 만약에 망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나만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 다시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 주변 친구들 다 어려울 거야. 그럼 그 순간 그 친구들과 상대 평가 입장에서 야 내가 조금만 더 잘 보면 되는 거잖아. 옆 친구들이 멘탈이 나가 있을 때 내가 최대한 멘탈을 붙잡고 그 다음 수학이든 영어든 탐구든 잘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전 시험 망했는데 아 그 다음 시험도 나 역시 이번 수능은 망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력을 최대한 쏟아내기 위해선 얘들아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은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1교시에는 국어 당연히 잘 보자. 라는 게 첫 번째 마인드겠고 두 번째로 방금 했던 얘기기는 한데 얘들아 각 시험이 끝나고 제발 좀요. 첫 번째 눈 닫으시고요. 두 번째 귀 닫으세요. 세 번째 입 좀 담으세요. 닫읍시다. 잘 생각해봐. 각 시험이 끝나고 제발 좀 눈과 귀와 입 좀 닫읍시다. 혹시라도 그 다음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눈 정도는 뜨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귀를 닫고 입을 닫자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꼭 있어. 뭔가 우리가 딱 시험이 끝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쳐볼까요? 수학 만약에 14번 기억 니엔디그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기억 니엔디그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뭔가 딱 찍었어. 그런데 옆 친구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기현아 14번 기억 니엔디그 답 뭐야? 그러니 내가 몇 번이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어? 나는 이게 다른 답인데? 내가 생각해봐. 친구들과 답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아, 이 문제의 정답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지 시험 중간에는 내가 이미 지나간 시험 되돌릴 수 있는 결과 아무것도 없다고. 그럴 바야 지나간 시험을 신경 쓸 바야 아직 남아있는 시험에 훨씬 더 집중하겠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마인드야. 그러니까 옆 친구들이 답을 뭐 했대 뭐 했대 뭐 했대 얘들아 그 친구들이 답이라는 확신 없다니까. 선생님 그래도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모여서 똑같은 답이 나오면 그래도 답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걸 또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솔직히 지난 시험 신경 쓸 바야 야 그래 남은 시험 훨씬 더 빡세게 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 남아있으면 수학을 연산을 위해서 좀 눈에 다시 한번 발라두고 영어가 남아있다면 영어 지문 다시 한번 예열 지문 같은 것처럼 아 단어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마인드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곧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요 당연하게도 실력을 올리는 거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을 거야. 그럼 수능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쏟아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거 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자신감과 기세니까요. 그래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자기 자신 믿고 끝까지 해보자.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뭔가 2023학년도 올 한해 수능을 딱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한 번 정도 고민하면 될 것 같아. 야 그래 내가 올 한해 수능 준비 열심히 하면서 진짜로 잘 봐야겠다. 누구나 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시작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 나는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믿지 않으면 누가 나 자신을 믿겠어.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끝까지 화이팅 하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요. 우리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이제 저 또한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이런저런 강의들 교재들 그리고 함께 해설 강의 퀘스트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정말로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성적 그리고 각자가 공부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 퀘스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면 선생님이 직접 악수도 하면서 정말로 잘 보고자 라는 기운을 나눠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화면에서나마 만나고 있는 관계다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선생님의 기운을 조금 나눠드릴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다가 우리 퀘스트 영상 댓글 있잖아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짐 함께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수강평이든 Q&A 게시판에 함께 올려주시면 수강평이나 이 댓글을 댓글에는 제가 직접 댓글을 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저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온 만큼 잘 보고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댓글 달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올 한해 퀘스트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되겠지만 당연하게도 우리의 공부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 수능 전날까지 그리고 수능 날까지 정말로 집중력 유지해서 꼭 최고의 결과를 그래서 수능장에서 나 자신의 최고점을 찍고 오기를 정말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메가스터디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퀘스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올 한해 정말로 고생 많이 자세요. 감사합니다.